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로우 프로의 신제품 프로트래커 RLX450 AW2입니다 백팩과 롤링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로고가 있는 쪽에는 포켓이 하나 있고요 그 옆으로는 슬림락 웨빙이 한 줄 있습니다 그리고 탈착이 가능한 퀵 릴리즈 스트랩이 두 개가 있고요 그 옆으로도 2열의 슬림락 웨빙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트라이포드 컵을 연결할 수 있는 웨빙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는 받침대 겸 핸들이 있습니다 가방의 상단에는 이동할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핸들과 롤링백으로 사용할 때 끌고 다닐 수 있는 캐링 핸들 수납 부분이 있습니다 캐링 핸들을 꺼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퍼로 먼저 수납불을 열어주고요 보이면 이렇게 캐링 핸들이 딱 나타납니다 가운데 이 푸시 버튼이 보이죠? 그냥 당기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줘야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고요 눌러서 다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전면 수납 공간과 카메라 수납 공간의 지퍼에는 모두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지퍼들에는 모두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자물쇠를 끼워서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이 쉽게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슬릴락을 걸 쓰는 웨빙이 한 줄 있고요 저 지퍼를 열어주면 1리터 정도의 물통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나옵니다 그 앞에는 작은 포켓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다시 슬릴락 웨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보이네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볼게요 상단에는 슬릴락 웨빙이 하나 있고요 그 아래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들 수 있는 사이드 핸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아래쪽에도 하나, 둘, 두 개의 슬릴락 웨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퀴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의 퀵 일리즈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 스트랩들은 슬릴락으로 되어 있어서 가방에 있는 슬릴락 웨빙에 연결해서 다용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클이 있어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길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퀵 일리즈 스트랩을 슬릴락에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걸쇠를 아래쪽으로 당겨주면 고정핀이 열리고요 이대로 슬릴락에서 분리하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끼워 넣어준 다음에 고정핀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다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RLX450 AW2의 바퀴는 지금까지 나왔던 로우프로 롤링백의 바퀴들과 재질과 디자인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매끄러운 우레탄 재질의 바퀴에서 하드케이스 바퀴처럼 튼튼해 보이는 재질로 바뀌었고 바퀴의 고정축이 외부에서부터 안쪽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재질이 바뀌어서 그런지 노면에서의 소음은 커졌는데요 그래도 베어링은 동일해서 바퀴는 매끄럽게 잘 굴러갑니다 가방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롤링백으로 사용할 때는 받침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동할 때는 핸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측면과 상단에 있는 핸들에 비해서는 그립감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바퀴 서위에는 코팅된 천이 덧대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롤링백으로 사용할 때 긁히거나 오염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RX450은 기본적으로 백팩으로 사용하는 가방입니다 숄더넷의 쿠션은 충분하고요 체스탄스와 슬림락 웨빙도 있습니다 등판은 패드형 쿠션으로 되어 있고요 허리벨트도 있습니다 등판과 가방 사이를 보시면 동그란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들은 등판과 가방을 연결시켜주는 버튼들로 롤링백으로 사용시 이 버튼을 열어주면 숄더넷을 등판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허리벨트는 가방 자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감싸주는 날개 형태입니다 허리벨트의 바깥쪽에는 슬림락을 걸 수 있는 웨빙이 있고요 안쪽에는 쿠션이 있습니다 전면 덧대에는 액세서리를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포켓에는 쿠션이 있어서 수납된 액세서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수납 공간입니다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하나 있고요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각각의 크레들 PC 하나씩 있습니다 카메라 수납 공간의 덮개입니다 메모리 카드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반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내용물을 볼 수 있는 포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카메라 수납 공간입니다 짙은 회색의 D급제 형태 파티션들은 내부 공간에서 뼈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액세서리 파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밝은 회색의 파티션들은 로우프로의 맥스피트 파티션들이고요 두 개의 고무밴드는 이렇게 가방을 세우는 상태에서 렌즈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부터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돌치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롤링백으로 사용할 때 끌고 다니는 캐링 핸들이 수납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돌출돼서 장비 수납 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높이를 맞춰주기 위한 탈착 가능한 폼이 붙어 있습니다 RX408W2의 장비 수납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수납 공간과 뒤쪽에 있는 카메라 수납 공간에 여기에 있는 장비들을 모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을 장비들은요 태블릿 PC와 노트북 320W 벌브 헤드 그리고 렌즈들과 두 개의 카메라 무선 동조기, 테더 툴스 케이블입니다 장비를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수납 공간입니다 바로 이 공간이죠 360W 벌브 헤드를 넣고요 1735 광각 렌즈 2470 줌 렌즈 105mm 마크로 렌즈 가운데에는 70-200을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공밴드를 고정하겠습니다 그립이 없는 카메라를 수납하고요 그립이 달려있는 카메라 남은 공간에는 포켓 위자드 멀티 맥스 두 대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넣었고요 이제 지퍼를 닫고 노트북과 케이블 태블릿 PC를 전면 수납 공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은 전면 수납 공간 포켓에 집어넣었고요 15,6인치 노트북은 노트북 크레들 핏에 태블릿 PC는 태블릿 크레들 핏에 이렇게 수납을 했습니다 지퍼를 닫아주고 모든 장비의 수납이 끝났습니다 RLX450 AW2의 레인 커버를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를 위해서 가방을 눕혔고요 이게 레인 커버입니다 레인 커버는 이렇게 젖힌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당겨서 꺼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쫙 당기면은 네 이렇게 레인 커버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로브로 로고가 있고요 또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재봉선 쪽에는 실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네 보시면 레인 커버를 보시면 이렇게 고정된 스트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받침대에 끼우고 레인 커버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인 커버 자체도 어느 정도 밴딩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탄성이 있는 편입니다 먼저 아래부터 고정해주고 끼울게요 아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벨크로도 미리 오픈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당겨서 레인 커버를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이 캐링 핸들을 먼저 살짝 꺼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아까 오픈했던 상단에 벨크로를 다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트랩을 고정시키고요 고정시키고 다시 하면 이제 레인 커버를 다시 조금씩 정리 좀 해주겠습니다 너무 우둘투둘해서 네 이렇게 레인 커을 일단 씌워 놨습니다 이렇게 좌우 상단 정면 이렇게 다 레인 커버가 덮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끌고 나가도 일단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끌고 나을 때 아래쪽에서 튀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긴 하죠 네 이렇게 레인 커버를 씌워 봤습니다 롤링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숄더네스를 등판 안쪽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먼저 숄더네스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늘여줍니다 등판과 가방 사이에 있는 버튼을 열어주면 이렇게 등판과 가방이 열립니다 등판을 열어준 다음에는 허리벨트를 분리시켜줘야 되는데요 허리벨트는 벨크로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벨크로 고정을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등판이 열려있고요 이렇게 등판 사이로 숄더네스를 집어 넣어주겠습니다 숄더네스를 등판 안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숄더네스의 길이를 먼저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숄더네스가 등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등판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남는 스트랩은 숄더 스트랩 안에 있는 고무 밴딩에 넣어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숄더네스가 등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숄더네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숄더네스를 넣어준 상태에서 캐링 핸들을 뽑아서 끌고 다니면 완벽한 롤링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우 프로 프로테이커 RLX450 AW2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LX450 AW2는 백팩과 롤링백이 동시에 되는 제품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을 꼽자면 롤링백과 백팩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장비를 많이 넣은 상태에서도 이동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롤링백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롤링백 모드로 해서 끌고 다니면 되고요 롤링백으로 이동하지 못할 때는 백팩으로 메고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체력 소모가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비슷한 유해 제품들이 있지만 RLX450 AW2는 숄더네스를 분리하지 않고 등판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 시리즈 제품인 프로러너 시리즈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제품들은 숄더네스를 분리하고 다시 수납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RLX450 AW2가 훨씬 장점이 큽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박스용의 카메라 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멋져 보이거나 이쁜 디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에 슬림랑 웨빙이 있어서 로우 프로에서 나오는 SF 파우치 시리즈를 연결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몰리 파우치들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방의 확장성이 많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선형의 내부 구조이기 때문에 장비를 수납할 때도 죽는 공간이 없이 융통성 있게 장비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롤링백과 백팩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제 오는 단점인데요 바로 캐링 핸들이 가방 내부로 수납된다는 점입니다 그 점 때문에 내부 수납 공간의 일부분이 캐링 핸들 수납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그립을 장비한 카메라가 렌즈를 마운트하고 수납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카메라에 렌즈를 장착하고 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와 렌즈를 장착하고 수납을 할 때 남는 공간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 공간이 아쉬울 때도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4.06kg인데요 여기에 장비를 넣게 되면은 더 많이 나가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롤링백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링백으로만 사용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 단점이고요 백팩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단점입니다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장점과 단점을 잡아 봤습니다 RX 450 AW2는 롤링백과 백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답게 가장 큰 장점은 이동수단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비 수납도 많이 되고요 물론 그에 따른 단점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매력으로 끌리시는 분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으로 프로트래커 RX 450 AW2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